이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딱 켜요. 얘가 자고 있어요. 자고 있어.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다가. 오 놀래라. 이게 뭐야? 이렇게 되는 거구나. 이렇게 하면 지는 거예요. 켜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. 잘하네. 이거. 뭐야. 이게 원래 이렇게 쉬운 건가? 어? 그래 다시 한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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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잠깐 이러야 되죠 이러야 되죠 이러야 되죠 자 그럼 이렇게 갈게 신선한 거 내가 믿어볼게 이렇게 가면 형 정말 좋아요 집에다 뜨면 그럼 나는 초이스가 없잖아요 나는 내 나 이거 롤을 일단 가져가봐 나는 그러면 인싸템 오케이 오케이 자 인싸템 형이 먼저 뽑았으니까 오 달문뜸 제가 얘기했잖아요 풍성해진다고 이게 밤에 켜놓고 있으면 예쁘겠네 그거를 한번 형 한번 살짝 툭 쳐봐요 왜 안나와 뭐지 이거 이렇게 때리는 게 맞다구나 아니 이게 아니라 불 왜 안나와? 충전 떨어졌나? 여러가지 빛이 아니라 아니 근데 이거 왜 안나와? 진짜? 아니 거기 케이블도 가져왔어요 케이블 그럼 케이블 와 와 자 뮤직블록 그리고 한번 또 치면은 파란색 또 치면은 보라색 이거를 오 약간 스트레스 풀리겠다 오 녹색 아 그럼 이거 끌려면 형 이거 계속 다 봐야 돼요? 어 몇 번 쳐줘야 돼 몇 번 쳐야 돼 형 이거 끄느라 잠도 못 자 아니야 이거 잘려고 하는데 아 왜 안먹겨 이게 이게 마지막인 거 같아 됐다 자 빨리 이거 어디다 써야 되지? 롤러 끌어가 롤러 어 이거 롤러 아닌데? 오 오 술 와인 와인 와인은 아니고요 위스키에요 위스키 와 그럼 이게 가장 고가네 딱이야 근데 이게 성이한테 가면 안 되잖아 그렇죠 저한테는 하면 돼 적당한 맛에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야 딱이네 자 이거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궁금했어 이게 이거 외로운 밤에 아니야 아니야 이거 외로운 밤 아니야? 아니에요 이거 인싸템 인싸템 키나 장필무 올 때 이게 필요해요 엄브렐러 우산이야? 아 근데 해보세요 왜 이게 인싸템이지? 오 재밌다 오 재밌네 오 재밌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렇지 와 이거 제대로 갔네 형한테 가트러 총 창필무 좋네 재밌다 나는 도저히 이 총 모양을 들고 다니기가 무섭더라고 난 될 수 있을 것 같아 형은 할 수 있어 난 돼 난 돼 아 재밌다 이제 이거 너의 외로운 밥을 달래줄. 자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. 현진이 불태운다고? 우와 나 진짜 나한테 찰떡이다 이거. 야 이거 귀엽다 이거. 너무 힘들어 음악전. 한잔하면서. 아.